미스 독일 미스 인터내셔널 1위 자스민의 러브스토리 한국인 남친 박영민 화제 미스 인터내셔널 우승한 독일 여자 한국인 남친 박영민씨 화제 세계 4대 미인대에 우승한 미스 독일 그녀가 공개한 한국인 남친 세계 4대 미인대 중 하나인 미스 인터내셔널 2020의 우승왕관은 독일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뛰어난 미모로도 주목받았지만 그의 오랜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라는 점에서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죠. 자스민 셀버그는 13일 일본 도쿄돔 시티홀에서 열린 제60회 미스 인터내셔널 세계대회 2022에서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독일 대표로 이번 대회에 참고한 그는 현재 대학생인데요. 자스민은 수상자 인터뷰에서 처음 미인대에 참가했을 때에는 독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내 조국에 관해 더욱 탐구하기 시작했다며 독일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며 나는 운이 좋았다고 했으며 자스민은 아름다움에 대해 당신의 주변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아름다움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스민의 수상 직후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쏠렸는데요. 국제적인 미인대의 커뮤니티 미스 솔로지가 자스민과 남자친구의 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이죠. 미스 솔로지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 개정에 파워 커플이라며 자스민 셀버그와 그의 남자친구 사진을 올렸죠. 그녀의 오랜 한국인 남자친구 박영민이라는 설명도 달았습니다. 자스민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박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지난해 2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는 집에 오고 싶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운이야 거의 3년을 너와 함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서울 출신의 박씨는 현재 독일의 정보기술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미스 인터내셔널은 단순히 참가자들의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겨룰 뿐 아니라 지역대표들의 사회 공헌활동 세계평화 실현 메시지 전파를 목표로 합니다.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어스와 함께 세계 4대 미인대로 꼽히죠. 국내에서는 미스 코리아 선 혹은 미가 매년 한국대표로 참고해왔으며 올해에는 2021년 미스 코리아 선 김수진이 한국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